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상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수험생을 비롯한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새로운 청소년 위기 상담 서비스를 선보입니다. 마음 방역구러미를 비대면으로 전하고 경기도 청소년 전화 1388 회선을 확대하는 등 청소년 안전망 강화에 들어갑니다. 구영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마음을 담아 꾹꾹 눌러 쓴 상담사의 손편지. 손세정 물티슈와 마스크로 이뤄진 방역 물품들. 모두 코로나19 속 청소년들에게 전해지는 마음 방역구러미에 들어가는 선물들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마음 방역구러미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상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수험생을 비롯한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비대면으로 전달됩니다. 성적 문제나 친구 교우관계 문제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면 대부분 선생님이나 부모님 주변 사람들에게 요청을 취하고는 하는데 전문가나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는 2월부터는 코로나19와 수능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보호자를 위해 경기도 청소년 전화 1388 회선을 확대해 청소년 안전망 강화에 들어갑니다. 이 밖에도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지원 정책이나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 채움도 지난 10월 30일 문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정성껏 마음 방역구러미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비대면 상담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21년도에는 1388 청소년 전화 회선을 2회선에서 3회선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소년의 일상 고민이나 긴급구조 등 위기 관련 상담이 필요하면 24시간 국번 없이 1388이나 031-1388을 통해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청소년 관련 지원 정보는 경기도 청소년 안전망 플랫폼 채움을 통해 접할 수 있습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